한국항의학연구원이 25번째 생일을 맞이하셨습니다. 올해로 벌써 한국항의학연구원이 25번째 생일을 맞이하셨습니다. 공격제 1투명사에 앞서 다함께 큰 박수로 25번째 생일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쪽에 맑고 밝고 따뜻한 한약연구원이 보이실 것입니다. 저희 연구원은 소통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밝은 연구원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옳은 방향을 전달할 수 있는 밝은 연구원 워라벨 수준이 높아지고 동료들에게 감사하고 칭찬할 필요한 따뜻한 연구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. 이러한 분위기는 우리의 힘을 결집시켜 뛰어난 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 방향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. 우리 다함께 힘을 모아 미래로 나아갑시다. 축하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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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합니다.